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발언 자제를 요구하는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개별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컬핏하면 함구령을 내리는 예찬 대표 행태 양행태 tv 대표이신 양행태 박사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토요일을 늘 지켜주셔서 뭐라고 감사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얘기 나오면 즐겁습니다 또 양 박사님하고 이렇게 호흡도 잘 맞아서 토요일이 저도 좀 즐겁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서 개별 의원들은 발언을 자제해달라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의원들에게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는데요 당이 또 언론에 끌려 다니지 말고 언론 보도 다 믿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미향 윤미향을 옹호하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외관상은 이거예요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또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진상이 나오면은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당의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자꾸 왈갑을 하지 마라 그런데 진짜 속삼은 따로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시민단체가 자유 우파의 시민단체였다면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윤미향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들은 어떻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작살을 내고 작살냈을 겁니다 작살 정도가 아니고 아마 뿌리를 뽑아보려고 정권 물러가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 그럼요 과거 야당 시절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눈만 뻑금뻑금뜨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말로만 한마디씩 던지고 아무 말도 안 하죠 이렇게 점잖은 미래통합당 이 세상에 이런 야당이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곽상도 의원도 여러 가지 지금 내놓고 있고 우선 미래통합당은 제코가 석자에요 제코가 석자니까 지도체제 이런 걸 정비하고 우선 정비를 하고 나서 싸움을 해야지 그런데 미래통합당에도 지금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몇 분 아주 참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정보력도 강하고 뭐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분들이 이 곽상도 의원은 보물이에요 아 보물이죠 검사 출신에 민정수석을 해가지고 정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국도 여기서 다 공개하고 폭로고 그렇잖아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들 가족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이 아주 전공 아닙니까 전공 저분은 통합당의 보물입니다 제가 곽상도 의원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 그럼요 이게 지금 국기를 자기들이 잘 쓰는 말 있잖아요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이게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죠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간첩까지 여기 만나게 다 했잖아요 언제냐면 또 류경식당 종업원도 월북으로 회유를 해서 돈까지 주면서 이거는요 이건 아무리 나라가 정말 이 정권이 친북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국가보안법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이 국법으로 제가 어미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이 예찬 대표가 한무령까지 내렸다니 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이 제정신인가 왜냐하면 그래도 여집권 여당 당대표 같으면 국가의 소위 자기들이 좋아하는 국기를 뒤흔드는 저런 일을 시민단체가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고 가만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가 아니고 지금 거의 중간 결과가 다 국민들한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루 지나면 양파 껍질 하나 또 하나 까지고 또 하나 까지고 끝이 없어요 예 저기 저 이거는요 이 어린 학생들 300만원씩인가 뭐 여행경비 350인가 거둬가지고 중고 대학생들 해가지고 유럽 구경시킨다고 다 갔잖아요 유럽 평화기행이라 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수요집회 비슷한 걸 냈어요 주요집회 하고 또 명분은 인권 뭐 어쩌저쩌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면서 거기서 그 케네데라는 그 저 프랑스 사람 그 핵봉지 관련 그런 비밀 사항을 북한에다 팔아먹어가지고 지금 반국가 반역죄로 반역죄로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맨날 가서 그 사람하고 접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거기 그 민중당 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한 그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무슨 나비 뭔가 해가지고 거기 주요 간부들이 민중당 주시라고 민중당 민중당 은근히 의식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의식화 교육시키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옛날에 그 밀봉교육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런 엄정한 사람 이름까지 지금 적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란서 공직자 공무원 출신인데 간첩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매일 접촉하고 이 사람이 주선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러면은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함구령을 내렸다는 그리고 또 이거는 국민학생들도 아니고 뭐 집권여당 민주당이 뭐 국민학생입니까 이게 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라 그럽니다 아 초등학생 또 꼰대 소리 듣겠네요 꼰대라고 합니다 국민학교 국민학교 하면 꼰대인데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제 나름대로 독립된 헌법기관 헌법기관 헌법기관들 앞에서 자기가 뭐라고 말해 이제 곧 3개월 있으면 어? 나가지 말라도 나가야 될 사람이 집으로 해요 그 영화 한편 찍어야 할 사람이요 이분이야말로 이분 한편 찍어야 됩니다 여의도 짜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의도 짜루 해가지고 집으로 이거 한편 찍어야 한다니까 이게 보니까 정말 여의도 짜루예요 아니 헌법기관 각기 헌법기관들을 함부로 함구령 끝에 가면 저번에도 저 조국 사태고 뭐 있을 때도 함구령 하고 또 뭐 할 때도 올해만 들어서도 총선 이기고 뭐 개헌 얘기 나오니까 또 함구령 또 이번에 당선자들 초선 당선자들 모아놓고 입조심 그 교육을 완전 교장선생님이라니까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화가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냐면 민주당의 이름에 걸맞게 민주적인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성들을 완전히 짜루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짜루 짜루가 누구냐 이해찬 짜루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함구령 내린 걸 보고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왜 아니 이 상황을 보고서 벌써 김영춘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사퇴라 하고 백의 종군 해라 백의 종군 해라 백의 종군 해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근데 그게 상당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영춘이는 그것도 장관까지 하고 그럼요 장관하고 그게 중진 아닙니까 발언에 무게가 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떠든거두고 좀 다르니까 딱 함구령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이 또 꼬리를 좀 내린 것 같아 김영춘이 역시 짜루는 짜루 돼 보니까 김영춘은 지금까지는 의원인데 이분도 내년 또 4월에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시장 그러니까 이쪽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여권 핵심부에 또 괜히 달라들었다가 이거 안 되겠네 하면은 그 공천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산시장에다 딱 지금 침을 발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장에 침 바른 사람 많네요 많죠 지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중간중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되고 있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실이 안 됐으니까 사실관계 확인 후에 거치 결정할 듯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진보진영에서도 박지원이 같은 사람 보세요 윤 씨 국회의원 되기 전에 윤 씨 빨리 퇴출시켜라 했잖아요 그분이 오직여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려면 문재인 민주당 편들은 아주 선수하니까 아 선수죠 오직하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생각한 거죠 박지원 씨가 눈치가 10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눈치도 빠르고 앞에 내다보는 것도 빠르고 한데 이분이 딱 볼 때 윤 씨 의원 되기 전에 내보내라 한 얘기는 의원 되기 전에 내보내라는 건 상당히 함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런 얘기는 들어야 되니까 또 4 플러스 1로 말이죠 같이 공주처법하고 나는 엿박과 먹은 심상정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아주 후회막급이에요 후회막급이죠 거기다 아니 엿박과 먹고 배반만 당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뭔 실속을 좀 챙겨시 하는데 완전히 거기다 토사쿠핑이지 완전히 먹어버렸지 먹혔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딱 심지를 딱 붙잡고 안 돼 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명 안 돼 하니까 뭐 지금 우희종이라는 저번에 뭐 대표했던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더불어 시민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뭐했던 사람인지는 몰라요 서울대 교수예요 서울대 아니라 뭐 어디 교대 하바두 교수라도 이 참 좀 좀 이상한 사람이더라구요 근데 원래 학자들이 권력에 좀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저도 대학에 가기 또 많이 없었잖아요 보면은 권력이 눈만 한번 딱 불하려면은 고개 탁 숙여버립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약하긴 약한데 이 참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티각티각하고 예 지금 둘이서 설전하고 있잖아요 날려라 안 돼 날려라 안 돼 이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심성정 의원한테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같이 시민사회단체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이 놀았죠 둘이 같이 놀았는데 같이 같은 그런 구조 속에서 놀았다고요 요새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그 기생충 가족이라고 합니다 네 기생충 가족이라고 거기서 다 뭐 남편 누구 뭐 아버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기생충이란 거는 영화 봤잖아 기생충 예예 기생충 또 뭐 그래도 기생충 영화 그거 잘된 영화라고 감독이 또 가서 또 짜파게리 짜파구리 짜파구리도 먹고 또 그런 일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 윤미양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데스노트를 정확하게 했단 말이죠 이번에 정의당에서 이럴 정도 되면은 빨리 손을 떼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매야 해요 예 근데 손절매를 안 하고 함구령을 내렸어요 왜냐면 옹호령이지 그게 일종의 보호령이죠 보호령 어모어 어모어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족적을 보니까 다 정부하고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좌파정권하고 그럼요 직접적인 뭐 촛불집회까지 모든 것이 관련이 있으니까 정말 아군 중에 우군 중에 핵심 코어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아닌가 특히 반일이라든가 친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십시오 반군 제주도 강정마을 기지 거기에 돈도 붙이고 이런 걸로 봐서는 사드 반대 그것도 마찬가지 사드도 성주 사드도 다 지원금 보냈잖아요 반대 그러면서 제 딸은 UCLA 음대 대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그런 바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이고 그렇죠 김일성 김일성 종합대 노래 잘하는 사람들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저 뭐야 그 많죠 그 좀 많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런 사상 이념적인 의혹도 불거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문재인 정권은 반일로 재미를 봤어요 톡톡이 봤어요 본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윤명사건으로 그게 허위고 뭐 이렇게 미소인 것이 막 드러나 버리고 그럴 경우는 한일 관계 자체에서도 일본 쪽에서 봐라 아니 당신들 그러려놓고 무슨 우리한테 사죄 배상을 요구하느냐 자기들끼리 돈 해먹고 뭐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뭐 결의 안도 만들고 세계가 또 소녀상 만들고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뭐 유럽 인도네시아 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세계적인 연대 활동 아닙니까 이 근간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아니 이미 무너졌어요 이건 이제는 정의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활동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가 민주당에서 그거 이제 행안부에서 나는 결과가 뻔하리라고 보는데 아 그거 뭐 감사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뭐 자고 뭐 기록에 뭐 오류가 좀 있었고 누락이 몇 개 있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면제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고 복역까지 다 마친 한명숙이를 지금 그걸 무죄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돈 그 뇌물로 받은 거 10억 있지 않습니까 아 1억 1억짜리 수표도 그 자기 친여동생 한명숙이 친여동생 그 전셋값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윤미향이 무죄 만드는 뭐 무죄 만드는 게 간단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네 더군다나 검찰이 지금 세게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가 요즘 윤석열 총장도 힘이 많이 빠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이 힘이 빠진 게 아니고 이성윤 지검장이 상당히 보이지 않게 강하게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그 사람이 역할을 하니까 자기 총장감이 역할을 하니까 검사들도 지난 총선에서도 조금 어떻게 통합당이 이겼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줄을 어디다 서야겠어요 양 박사님 같으면 진은혜한테 서겠습니까 나는 진은혜라고 윤석열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윤석열 앞에 섭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앞으로 태양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가능성이 있어요 검사들은 5-6년 지나면 검사장 인사 끝나고 자기 그거 지나면 다 끝이에요 물론 그렇겠지만 꼭 그걸로만 가는 게 아니다 의의로 의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로 검찰은 가기 때문에 또 검찰은 그런 분들이 또 꽤나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김영춘 의원도 그렇지만 노웅래 의원도 사선 의원이 네 사선이죠 그분도 민심이 지금 인계점에 달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용진 의원 또 이석현 이선 국회 부의장 또 김혜영 재고위원 그 사람도 아직까지는 의원입니다 네 이런 분들도 이건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니까 당에서 빨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든가 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과가 아닙니까 더더욱이 그 자기네들 대선주자 1위라는 그 이낙연이도 엄중하다 지금 사태 이걸 갖다가 지난 5.18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양반이 좀 감히 저쪽 핵심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갖고 깨갱해버리죠 깨갱은 했지만 이미 아니란 걸 본인이 알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잘하면 잘못하거나 잘하면은 제 양반 나중에 치고받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안그러면은 그런 결기가 있습니까 옛날에 YS가 딱 하고 아니 YS 시절에 이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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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치고 받았잖아 저 양반이 치고 나오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YS도 노태우 탁 치고 나왔잖아요 치고 나오죠 그 성경인가 자기 뭐 무슨 사돈한테 이동통신 주려고 하니까 그거 박살을 내버리고 박살을 내고 저 마산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된 거예요 대통령 됐어요 이해창이도 잘 쳤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이도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이제 자기는 이런 한계를 알았을 겁니다 아 이거 결국은 나는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들 친문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참 여태까지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이렇게 경주를 했지만 아하 아니구나 하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을 거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큐가 몇 자리만 되면은 그거 당장 알 수 있단 말이죠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아이큐가 130은 넘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치고 나올 어떤 분기점이 있으면 나와야만 그는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를 밟고 가라 나오든지 아니면 피터지게 친문하고 이렇게 싸워서 경쟁을 하든지 요새 친문에서 이재명을 자꾸 띄우지 않습니까 이재명 양정철하고 자주 전화한다고 그러고 아주 하는데 이낙연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문제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페이스메이커로 쓰려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 치고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엔 페이스메이커가 확 확인이 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이거는 이거 보십시오 엄정한 사안이다 이럴 때 그를 이렇게 하고 엄호해 준 세력이 언제 없었냐 그 화재 때 2000 화재 때 맞지 않습니까? 화재 참사 때 아무도 그걸 평들지 않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다 그런데 이분까지도 엄정하다 사태가 지금 이랬는데 엄중하다고 엄중하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항구령을 내린 것의 배경을 보니까 지금 언론에 보드던 내용은 서론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요새 주로 총대를 많이 매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 별거 아닌데 억울하게 당국이 있다 지금 보수 우파 이 세력들이 총선에서 졌는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건수를 잡아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쪽의 입장들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사실들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쪽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본인은 해석은 하지 않았다는지 정리해서 이해찬한테 보고 오니까 이해찬는 이게 맞는 모양이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사안이라는 것은 왜 특정 최고위원한테 이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야말로 당권바 또 친문 그런 쪽에 아주 앞장서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보고서를 내겠어요? 뻔한 거지 그러면 당내 김영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예견으로 진상조사단을 정확하게 꾸려가지고 그렇게 보고서를 내야 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지금 자기 좋을 대로 지금 판단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민심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은 비민주적이고 또 국민들의 바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 시각과 전혀 또 역주행이고 또 진보준영의 시각하고도 전혀 왜냐하면 진보준영의 박지원 같은 사람은 노! 당선되기 전에 빨리 국회의원 되기 전에 빨리 아웃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심상정 그들하고 같이 영합했던 그리고 소사급병 시켰던 심상정까지도 지금 나서서 데스노트에 올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올렸는데 이걸 옹호하려고 달려든다 자 여기서 이제 피 터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윤미향이가 아웃이 된다라는 결과가 도출될 때는 이 당이 상당히 분열할 것 같아요 분열의 어떤 조짐의 단초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25일을 주목해봐야 월요일입니다만 이번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2탄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국내 기자들 뿐 아니라 외신까지도 오락한 심사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후폭풍이 엄청날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호텔에 있는데 쳐들어 가서 억지로 화해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화해 쇼를 벌인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댓글에서는 이런 공격을 막 해야 되는데 할머니한테 침해라느니 무슨 친일파라느니 뭐니 할머니가 친일파라는 거 그 할머니를 갖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친일파라고 씌우지를 않나 이게 지금 너무 엉망이다 그런데 저번에 호텔에 찾아갔는데 보십시오 그 할머니가 그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화해하고 그럼 왜 안았느냐 이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안아줘 좀 안아주세요 이러니까 그 안아줄 사람 안 안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여성의 할머님의 입장에서 할머니 입장에서 마음 아프죠 그렇게 안으니까 안아줬다는 거예요 안아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많이 옛날에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려서 그래서 눈물이 났다고 그러나 용서는 한 거 아니라고 딱 정확히 얘기하는 그 모습에서 저분은 치매는 고사하고 지금 30대 머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명백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논리적이잖아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니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그 할머니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인들이 동원해서 이렇게 강제로 납치하고 그런데 그 할머니들의 기억이 틀렸다 치매다 해버리면 무슨 명분 자체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요 근래 RN서치 같은 데 여론조사 보면은 계층 연령 지역 이념에 관계없이 윤명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게 60% 60%죠 그것도 봐줘서 60%일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한 80% 될 거 같아 호남 같은 데서도 무조건 민주당 저쪽 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퇴 여론이 더 높더라고요 이 뒤집기 쇼를 목적으로 했지만은 뒤집기 쇼가 안 된 게 조국이 지금 안 됐다고 판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미향도 여자 조국이라고 전여국 의원이 여자 조국이라고 한 3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처음 명명을 했는데 이 여자 조국도 역시 여자 조국으로 끝난다고요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안 끝나면 뒤집어집니다 이게 이 가치의 혼돈이 오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미 이분법으로 딱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의와 공정의 가치로 본 의원들하고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권력의 추로 본 사람들하고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그 뜻을 다 알기 때문에 국민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분들이 무슨 보궐선거에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 4년을 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2년도 안 남았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은 2년밖에 안 남았죠 4차지는 3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아무리 짜르라고 하고 짜르 할배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가치의 소위 정상파 예를 들면 가치라든가 정의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걸 판단을 이번에 윤미향에 대해서 했던 그런 이념적 파하고 또 이런 이념파하고 거기서 가치의 분열이 생기면 결국 이분법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당은 분열 분열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열이라는 게 간단하게 돼요 그게 어떤 모먼텀 단추가 나비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 간제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이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던데 조국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얘기를 했더군요 지금 분위기와 비슷해요 왜 내가 사퇴를 했느냐 불출마 선언을 했느냐 그거 들어보았죠 봤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사실 내가 국회의원을 안 나가겠다고 출마 포기하 선언한 것은 조국이 무조건하고 맹목적으로 조국을 지키려 하는 소위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조국 지키는 도구를 국회의원을 조국 지키는 내가 도구냐 이거예요 나 그것이 되기 싫어서 나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미향 지키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지키는 사람도 안 지키는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제 이것이 갈린다 왜 그게 갈리면 지금 제어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떻게 민주당이 분열되면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왜 가치로 정의의 가치 공정의 가치로 분열하는 것은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윤미향 스스로 결자 해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추워도 없는 것 같죠 조국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자 조국이라고 하는 나는 전효기원을 상당히 똑똑하다고 보는데 이분이 어떻게 점쟁이도 아니고 바로 그냥 여자 조국 하고 딱 하는데 옳거니 역시 다르다 하고 했는데 완전 이건 나가 지금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주면 좋은데 절대 안 나가죠 조국이 보십시오 지금 1년 돼도 끈질기게 지금 아니 지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투쟁하겠다고 딱 어깨 펴고 말이죠 머리 싹 이러면서 그 투쟁의 날을 세웠지 않습니까 윤미향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어느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윤미향 씨와 그 가족들 보면 진짜 기생충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윤미향 씨 스스로 세계 부정이라든가 이런 누락 오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자 해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